너의 전날 더 높게 준비해 너너리 내 시설 나의 아름다운 빛 중에서 나의 아름다운 빛을 향해 너의 전날 더 높게 준비해 나의 아름다운 빛을 향해 나의 아름다운 빛을 향해 나의 아름다운 빛을 향해 너의 아름다운 빛을 향해 우리의 준비 오케이 일단 하나요 좋아요 일단 제가 이 느낌을 한번 쳐드릴게요 이거는 워낙 의자가 원래 이거였나? 바꿨어 나한테 좀 작은 거 같은데? 허리가 안 맞춰져가지고 좋아 일단 그 제가 원하는 느낌은 단주전 C라고 생각하면 하고서 세션 다 빠지고 세션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가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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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르 닭 그거 맞춰줍니다 이런 느낌 간주했다 치고 하나님은 너를 당해부터 해볼게요 간주 다음 귀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믿어 저 나를 부를 때 자는 하늘과 나를 부를 때 하나 둘 셋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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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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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기를 축복해 너의 남길 너의 남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그러면 피아노만 나오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어 그래 피아노만 나왔어요 마지막이야? 아까 그렇게 많았다 아 아까는 간주 pdf에 그렇게 안했어 pdf의 목소리만 그렇게 되있지 않아? 아니 아니요 아 그러면 이대로 합시다 여러분 다음 저 근데 여기 그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고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고 여기 코드 Gm9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뭘로 쳐야 되는지 좀 그냥 Gm Gm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Gm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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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Gm 다음에 D-F로 하죠 아 아 F 아 F? 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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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 다운 ace 파운드 ہم 일단 Q라인은 E플랫으로 이렇게 열어봐주겠습니다.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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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성경이요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처음에 다같이 세게 나오고 될 것 같아요. 아! 다시 한 번 해. 오케이. 다시. 성경이요 내 영혼을 신나게 다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경이요 내 영혼을 신나게 다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경이요 내 영혼을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경이요 내 영혼을 신나게 다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경이요 내 영혼을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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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요 내 영혼이 넘쳐나네 성경이요 내 영혼을 내 describing 목 toucan 성경이요 내 영혼은 성경이요 내 영혼이 넘쳐나네 성경이요 내 영혼이 터지고 uis게 날 충격ko 내 영혼을 마라-나-나-나-나-나-나 이거 혹시 그 유세명이 그 섬유를 지금 토시 솔솔 하고서 솔라 미 솔레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더 그냥 더 좁고 나오고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옥타브로 할까요? 옥타브로 할까요? 옥타브로 할까요? 전주만 한번 해볼까요? 옥타브로 할까요? 네 좋아요. 갖고? 피드백 있어요? 어? 오케이. 공감하신 한 번 해볼게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할건지? 이거 사연이잖아요. 이 사연을 누가 읽게 읽지? 대민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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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야? 그러면 그 사연에 대한 일단 멘트를 한 번 두 분 써보신거 없으세요? 왜냐면 제 멘트는 너무 다들 미숙하니까 가까이 느낀 대로 왜냐면 제가 봤을때 마태형과 세연이 형의 멘트가 형식이 사람들한테 미숙하니까 대민님 근데 몇 시즌에 안 봐보면 어떠신가요? 대민님 한 번씩 파괴해서 네? 뭐라고? 뭐라고? 문이 좀 피곤할 것 같은데 대민님 약간 또 나는 사실 형식에 얽매이는 거 약간 율법의 사슬에 얽매이는 거 약간 진짜 몰라 그래서 율법의 해방의 자유로움을 그냥 그 자리에서 속파하는 것도 약간 나름 학생 회장으로서 약간 이제 단지 모먼트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불신스럽게 걱정이야 티비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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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말 때는 응 아 모르는데 제가 좀 줄였거든요 줄여서 티비티비티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그걸로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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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프로그램에 넣어야 돼요 이따 프로그램에 이따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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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 어? 예남이가 꽂혀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예남이가 약간 그 첫 번째 사연이 뭐지? 그 뭐야? 극방이야. 극방이래 약간 슬픈 부분. 친구를 이루는 약간 나의 그 사연 빠져? 맞아 맞아. 친구를 이루는 나의 그 슬픔. 예남이 혹시 그런 감정도 느껴져 있니? 아니 근데 그치. 그니까 이 사연의 코너를 열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 뭐 누가 뭐 멘트를 해야 돼? 뭐 이런걸 써야 했잖아. 아 이제 또 이제 사연에 돌아왔습니다. 사연의 밤에. 그 뭐 이제. 신청해주신 사연의 밤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구에도 뭐. 그 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뭐 그 중에서 뭐. 추려봤는데. 그럼 또. 요리치에 말하는 첫 번째 사연을 바로 볼게요. 아 그거를 못했는지 말이죠? 아니 예민이가. 아 이제. any muahkin. 아 이 시즌이. 그냥 번호를 딱. 여는 거. 현MP бой을 여는 거? 어. 아니 이거 그냥 막 그런거 아 it's a tour. 그. 아 그럼 그. 있시가 Potos oportun사실에 그 Spark. 그걸 왜 지워? 아 으흰흨흨흨. 아 으흨흨흨. 아 으흨흨흨. 하하하하. 아 그거term enemy 눈치. AME2 ас흨흨. 이ű. 이 시대에.. 아니 왜 손 없다고 했는데 왜.. 근데 그런게 아니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냥 번호를 열 때가.. 아..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네? 무릎 괜찮은데? 근데 좋다. 근데 좋다. 네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식에 써야되기 때문에.. 그럼 가야되는.. 지금 옆에 앉아? 요새 복잡이 약간 어이없어.. 지금.. 처음에는 못해놔야지. 처음에.. 손을 여는건.. 그.. 우금은.. 기쁜건이 다.. 약간.. 기쁜건 좋아지더라구요. 그렇게 한거로 표현해주고.. 갑자기.. 기쁜건이.. 약간 제목 방안.. 약간 처음에는.. 아.. 아.. 유튜브 보면 막 이런 느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유튜브 보면 막 이런 느낌 아니야? 유튜브 보면 막 이런 느낌 아니야? 어 그거! 어.. 어.. 이런 느낌 아니야? 어 좋다. 너.. 어.. 근데 너가? 어.. 나는.. 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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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랑.. 근데 너가.. 모든 체명과 감사해요. 너가 무리오르면서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실까요? 하고 딱 이렇게.. 아.. 사연.. 근데 이거 슬픈 사람 아니야? 아.. 그치 그치.. 그니까 처음에.. 모델이.. 하고서.. 아..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아.. 그래? 그러면 일단은.. 아니.. 그.. 이제 슬픈 목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로 이랬어. 그.. 그러니까 방금 예단이가 친거는.. 처음 그.. 사연.. 그.. 어.. 자 이제 슬픈 님이 한번.. 아.. 멋있네.. 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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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짜.. 지구를 잃어. 근데 그러면 지금은 안나오지. 그러면은 그냥.. 직전이.. 아.. 나왔다. 그거 F5키 한번만 눌러주세요. 대박. 됐고. 예.. 너무 잘 만들었다.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그쵸? 오.. 오.. 이제 넘어가면 돼? 네. 넘겨주세요. 오.. 소금방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아.. 아.. 오른쪽 귀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오른쪽 귀가 화살표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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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한 대 울면 안돼요. 여기 있는 사람. 아.. 고등학생 시절 정말 친했던 친구 4명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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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아.. 수능만 연기 한 여름에 되는 Eric 입시까지 마주구여.. 아.. 아.. 구독 Deutsch 한번